박서진의 최근 체중 감량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4kg을 감량한 그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박서진이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박서진의 건강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서진이 자가격리 이후 깡마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무대에 서왔던 박서진이었기에, 이번 체중 감량은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0일 동안 4kg을 감량한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체중 감량은 대개 건강 상태와 직결되며, 과도한 감량은 면역력 저하나 피로 누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 역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체중 감량이 지속될 경우, 신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인 부담감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바쁜 일정과 대중의 시선, 그리고 꾸준한 관리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식사와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경우에도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 체중 감량은 그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압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매니저는 그의 체중 감량에 대해 그는 단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며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만으로는 팬들의 걱정을 해소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매니저의 말처럼 박서진은 팬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SNS에서도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의 변화된 외모를 보며, 그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서울 스타디움 콘서트 이후로 식욕을 잃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크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박서진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의 체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매니저와 소속사가 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콘서트 이후 입맛을 잃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의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겪는 식욕 부진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데, 박서진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다시 건강한 식습관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입맛 부진은 그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규칙적인 식사를 강조하며,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지만, 그가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더욱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력 조합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그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체중 감량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의 건강을 우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매니저와 소속사 측이 그의 스케줄을 조정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은 그의 SNS 계정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그가 스스로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자가격리 해제 후 곧바로 활동에 복구했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그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길 바라고 있으며, 소속사와 매니저가 그의 스케줄을 적절히 조정해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그가 앞으로 더 오랫동안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며,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앞으로도 더 멋진 무대를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체중 감량 사건을 통해 팬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더욱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은 그의 매니저와 소속사가 그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그가 무리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체중 감량은 그에게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며, 그가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최근 여러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선택한 브랜드들은 박서진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성실함,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들과의 협업은 박서진이 연예계에서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단순히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한국 내에서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이미지가 해외 팬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은 박서진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박서진의 광고 활동은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서, 그의 성실함과 열정을 팬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속에서 그는 특유의 친근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대중에게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체중 감량과 건강 문제로 인해 걱정하는 팬들에게 안심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그의 광고 활동을 통해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음을 느끼며, 앞으로도 그가 더 많은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은 그가 앞으로도 더욱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자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